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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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루카라의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준비해봤어요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카야 코코넛, 바나나 오레오 쑥,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밑에 있는건 카라벨라 다크, 후레쉬베리 그리고 치즈팝, 초코레이토 여기 보시면 뒤에 이렇게 맛이름이 써있어요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우유랑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시원한 우유부터 먼저 바나나 오레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오레오부터 와우 짠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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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초콜릿 오징 성공 너무 수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쑥을 먹어볼께요. 이번에는 쑥을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쑥을 먹어볼께요. 대박이야. 오늘 쑥이랑 깨랑 팥도 있는 것 같아요. 대박 고소해요. 이번에는 쑥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쑥이 잘 불렀어요. 이번에는 쑥이 잘 불렀어요. 이번에는 쑥이 케이크가 더 좋아요. 이번엔 블루베이 치즈케이예요 와우 이번엔 블루베이 치즈케이예요 hosting TV 전엔 블루 움직임 도전 안에서 메어 온다 круп 스마트 배불러가 너무 맛있어여 흰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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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변화를 생크림 흰쌈 흰쌈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초코를 먹어볼게요. 초코를 먹어볼게요. 초코를 먹어볼게요. 초코를 먹어볼게요. 다음은 후레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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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런식으로, 슬픈 와우 차크 더 맛있네요 소스는.. 무슨 약간 디퓨저 맛이 나요 뭐지? 한치마그 치즈밥입니다. 한치마그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 꿀맛 너무 맛있어 이렇게 그냥 잘 먹어야지 저는 이 면은 밥 먹기 전에 면을 먹어야 돼요 제가 우선을 먹기에는 너무 맛있었어요 면을 먹기에는 진짜 맛있는데 아이악 잘 먹으면 면을 먹기 드디어 먹기 마지막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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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